여름 두릅 한여름 식재 3일차 9일차 1개 빼고는 끝순이 비실비실하더니 16일차 엄청난 장막비를 맞더니 한개 빼고 모두 돌아가셨어요 23일차 혹여나 밑에서 나오진 않을까 기다려 보긴 하는데 가망이 없어 보여요 윗틀기에 이끼가 끼는 걸 보니 펄라이트를 다량 섞었음에도 계속 배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녀석이 사라져서 다행이네요 하하 다음 영상부터는 이 녀석만 나오겠어요 아싸 편집 이득 네 번째 순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여름 두릅 23일차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b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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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1 b4 b9 b8 b2 b0 y 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